의총에서 입국 쳐닫고 불체포 특권 포기에 응하지 않은 이재명. 혁신을 하겠다고 혁신이를 꾸리고 정권을 주겠다고 쇼를 하더니 혁신이의 제의로 제안인 불체포 특권 포기에 모른 척합니다. 전용기 의원이 이재명 실도 쳐주려고 애쓰는데 참 애처롭네요. 구총에 이 대표도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표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혹시 의견을 밝혔나요?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에 의총에서도 몇 번 말씀 주셨는데요. 의원총회에서 웬만한 말을 아끼십니다. 말을 안 하죠. 왜냐하면 대표가 만약에 한 마디라도 거들게 되면 그것이 이미 답정로 수준으로 변질돼서 왜곡돼서 받아들여질 수가 있고 이 대표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도 이것을 따라가야 되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당대표가 혁신이의 힘을 실어주려면 당연히 우리 모두 다 같이 포기합시다라고 해야지 당대표가 한마디 하면 그 의미가 왜곡된다고 하는데 왜곡될 게 있나요? 혁신하겠다고 혁신이 꾸렸으면 혁신이의 말을 거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뒤집어보면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자 혹은 불체포 특권 포기 못합니다라는 반대 얘기가 나왔을 때 당대표로서 이건 포기하는 게 맞겠다라는 어떠한 얘기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 거죠. 사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불체포 특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이 언제 불체포 특권 포기했나요? 지난번에 말한 거를 믿나요? 이미 대선 공약을 했다가 말 바꾸고 불체포 특권 이용해서 방탄국회 만든 놈의 말을 누가 믿나요? 여러분들도 이재명이 진짜 불체포 특권 포기했다고 믿으시나요? Will? Hold on with. Oneleiником m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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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Braille puisque guaranteed being con대 inception after whisper Fields fла moู่ 하는 거38 na 편 hand. ous cardiac 도uchero on her muffled boy 어제 차 안 milit clichéd 참 Leave na 뻔hando matched эстр families with this institute alegria voir 짱 sand system decision-indbia ΈNAd치imagin然后 주erc slept byiałaOUT talked, 감사합니다.